이 북적북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할 때는요 이 책 안에다가 내가 직접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직접 써보는 겁니다 북적북적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된다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외워진 것은 건너뛰고 남겨놓는 것들 있죠 그거를 여러 번 보는 거예요 나한테 나랑 궁합 안 맞는 애들이 꼭 있어요 내용 중에 그건 내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이거 원래 배경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단계가 올라와요 그럼 외워집니다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 거예요 저는 아무튼 직업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되니까 암기를 보다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외우세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바꿔서 내겠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 그리고 강의를 틀어놓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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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지나가고 빨리 빨리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강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거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두 과목 거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빈칸 채우기예요 빈칸 채우기 정부는 걷어들인 세금을 활용해서 가게나 기업에 행정, 국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왕만 공항철도 SOC죠 사회 간접 자본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근데 우리 교재 중심으로 보면 공공 인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금융경제 분야에서 바로는 경제현상이나 투자 결과 등이 기대와 달라지는 정도를 말하고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라고도 한다 이거를 이제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데인저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해만 되는 거예요 리스크는 적당히 우리가 활용하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스텝 2 OX로 답하기입니다 금융은 개인간 자금거래 중개, 거래비용의 절감, 가게에 대한 자산관리수단의 제공, 자금의 공평한 배분 그리고 금융위험관리수단의 제공 등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금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공평하다? 아니 그러면 이게 빈부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될 텐데 금융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사실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기 때문에 능률성,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금이 공평하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을 좀 숨겨놨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이 외화로 표시된 가격이 상승해요 이거 틀렸어 그러므로 이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수출이 증가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또 증가해요 이거 다 틀렸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1달러당 1,000원 하다가 1달러당 500원이 됐다 그러면 만 원짜리 물건 팔을 때 미국에서 10달러 받았어야 되는 것을 20달러 받아야 돼요 그럼 누가 사? 그래가지고 수출이 불리해지는 거고요 수입할 때는 되게 유리해져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에 10달러짜리 사온다 그럴 때 5달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10달러 만들어서 수입해오면 되니까 우리 스피드 단파식 말하기는 말 그대로 단답식으로 빨리빨리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양을 초과해서 산출된 생산량을 뭐라고 하느냐 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윤 극대화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주식시장 상황 물론 한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유행까지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투자자들의 미래 경제 전망까지 반영하고 있어서 경제 예측에 활용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주가지수겠죠 주가지수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더나라는 걸 종합적으로 좀 반영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예측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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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